만찬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야, 이게 뭐야. 아, 정말. 와, 뭐야, 뭐야, 뭐야. 검정 송장벌레입니다. 와, 으흐흐흐흐. 싫습니다. 하지만 멋있는 놈은 확실해 멋있습니다. 이야, 네, 너무 많다. 응애 너무 많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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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사입니다. 이야, 멋있다. 쇠스랑이. 크, 멋있습니다. 이야, 진짜 끝없이 날라옵니다. 미끄리 하늘속, 양 하늘속, 와. 다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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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하면은 곤충이 더 날라오겠지만 앞으로 4일을 더 등화를 해야 됩니다 이 예천에서만요 너무 피곤합니다 마무리입니다 역시 둘째 날도 등화에 많은 곤충이 날라왔습니다 보십시오 와 진짜 바글바글합니다 이야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아 이쪽편에도 와 진짜 바글바글합니다 대체 마리수가 수만마리 와 바글바글 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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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면에도 이야 바글바글 바글 바글 바글바글 합니다 아이고 초대형 경사군요 와 끝없이 날라옵니다 여길 역시 마지막면 바글바글 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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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분홍다리도 인제인가 홍다리도 인제인가 하긴 그렇습니다 바글바글 바글 바글 너는 왜 안가고 있어 진짜 많습니다 자 예천 두번째날 등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참나무 산루의 나방이 한마리 날라 왔군요 이야 멋진 놈입니다 멋진 놈 와 푸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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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놔두고요 마무리입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훌쯤들 자 내일은 또 약간 다른 곳에 가서 한번 등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날 예천등화를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